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부터 대강절을 지나게 됩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하게 되는데 쉽게는 성탄절 12월 25일을 앞둔 4주간의 시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2월 첫째 주나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고요 그 뒤로 매주 한 주간씩 보내다가 12월 25일 성탄절까지 그렇게 4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력 즉 우리가 지키는 절기를 보면 교회에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절개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성탄절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절이고 마지막이 성령강림절이에요 이 세 가지 절개가 교회의 가장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하고 또 신비로운 절개가 아닐 수 없어요 성탄의 신비 놀랍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이 태어났다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어요 부활절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비한 절개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한데 특별히 대강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 성탄의 신비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앞에 초가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요 이걸 대림초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개 동안 초를 밝히게 되는 건데 앞에 보시면 총 다섯 개의 초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초가 한 개 켜져 있으니까 아 대강절 첫째 주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상징으로 가득한 종교예요 하나도 그냥 거저된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된 것은 없어요 앞에 저 재단에 있는 모양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또 재단 위에 있는 촛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 대림초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에 우리는 한 주간의 불을 하나씩 밝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다 빛이 더 환해지고 있다 이제 이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림초에는 단순하게 그냥 시간이 첫째 주일이다 둘째 주간이다 이런 시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보시면 가장 진한 보라색 초에 불이 켜져 있게 되는데 진한 보라색 연한 보라색 약간 장밋빛 나는 분홍색 그리고 연한 분홍색까지 점점점점 그 색이 옅어지게 되고 12월 25일이 되면 가운데에 있는 하얀색 그리스도의 초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점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점점 가까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가장 진한 초부터 환하게 밝아져 가는 거죠 그리고 저 초에는 여러분 다 초마다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저 초의 이름이 뭔지? 가장 진한 보라색 초 즉 오늘 불을 밝힌 저 초의 이름이 예언자의 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소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아주 어두웠던 그 시대에 죄에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너희를 위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했던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었어요 빛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어둠 속에 예언자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언자의 초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했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에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비록 세상은 어둡지만 주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초는 예언자의 초이고 저 불빛은 소망의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면 두 번째 연한 보라색의 초에 불을 붙이게 되는데 그건 베들레헴의 초라고 불리고요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 즉 이 땅에 사는 우리를 그리스도가 만나기 위해 내려오신다 약속된 땅에 메시아가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두 번째 주간입니다 첫 번째 주간이 소망의 주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주간은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며 회개하는 주간이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사랑의 빛을 밝히는 주간이에요 세 번째면 분홍색 초에 불을 밝히게 될 텐데 이걸 목자들의 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잠든 목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기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 뭐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해 막 넘쳐나는 측량할 수 없는 기쁨 그 세 번째 주간의 초는 목자들의 초이고 그 촛불은 기쁨의 빛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주에는 천사들의 초를 밝히게 되는데 마리아에게 혹은 요셉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죠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너의 정원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주게 됩니다 온 땅에 임할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을 상징하게 되고요 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이 땅의 구원의 소식이 충만해지고 어둠을 이기실 빛이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빛을 평화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 다음 주에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첫 시간에 여러분 오늘 몇째 주간이죠? 무슨 초죠? 무슨 빛이죠? 라고 꼭 물어볼게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4주간의 시간을 지나면 저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하얀색 큰 초의 불을 밝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초라고 부릅니다 4주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4개의 불을 밝힌 후에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초의 불을 밝혀서 성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 4주 동안 나타나는 상징이에요 대강절 4주 동안 그렇게 하나씩 불을 밝히면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죄를 씻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충만해지는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대강절을 지나는 우리들의 마음이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때로 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기들을 독립시켜주고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은 진짜 오랫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딱 오셨을 때에는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죠 믿지를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고 드디어 그분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다림이 얼마나 헛된 기다림이었겠습니까 오래 기다렸다 여러분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죠 힘겨운 시간들을 견뎌냈다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작 기다렸다면 만났어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다 헛된 거죠 기다리는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송축하고 기념하는 동시에 또 부활하신 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기다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과거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도 있지만 또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오겠다 했던 재림 다시 오실 그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기다림은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태어났을 때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때리기도 하고 그분을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다림도 예수님 오기를 기다립니다라고 말만 했지 정말 그분이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를 못한다면 이건 헛된 기다림이지 않겠습니까? 매번 찬양할 때마다 주 예수여 오시여 없어서 찬양을 하면 뭐합니까? 이 힘든 세상 하루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래하면 뭐합니까? 정말 주님이 오실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혹은 주님이 오셨어도 그분을 만나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그 기다림은 그야말로 헛수거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은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라합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되다가 드디어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한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는 당시에 꽤나 큰 도시였어요 그만큼 아주 튼튼하고 큰 성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공격으로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죠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수하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라합은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라합이 알아봤으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알아봤어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런데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구절해보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넘긴 것을 내가 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너희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이겨봤는지를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다 내가 오늘 너희를 숨겨주고 목숨을 건져주었는데 너희도 나에게 꼭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라합 덕분에 숨어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붉은 줄,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성에 들어왔을 때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 너희 가족들이 있다면 다 이 집에 다 불러들여라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너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죽이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고 떠나갑니다 정탐꾼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부터 라합의 삶이라고 하는 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정탐꾼이 떠나간 바로 그날부터 여리고성의 이스라엘에 공격해오지 않을까 라합은 그날만 손꼽으면서 기다리게 됐죠 이때 라합의 기다리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우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본문 21절에 보니까 라합은 정탐꾼들이 떠나가자마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말한 붉은 줄을 자기 집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이 줄이 매달려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그 줄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쳐들어올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다시 여리고성을 나가서 자기들 진영으로 돌아갔던 시간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한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6월절도 지켰습니다 정확히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몰라요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이 저 붉은 줄을 달라는 말을 하고 떠나간 순간부터 아무튼 매일매일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때 라합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가장 신경 썼겠습니까 우리 집 창문에 붉은 줄이 계속 잘 달려 있나 매일 그걸 체크하지 않았겠습니까 정탐꾼들이 떠난 바로 그날 저 줄을 매달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저 줄이 잘 매달려 있는지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체크했을 거고 집에 들어올 때 나갈 때 항상 점검했을 거예요 붉은 줄은 잘 있나? 매달아 놓은 줄은 혹시 바람에 떨어지진 않았나? 헐거워지진 않았나? 매번 그거 봤을 거예요 왜요? 그 줄이 떨어져서 줄이 사라진다면 구원받을 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라합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흘려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언젠가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날만 그냥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을 과연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라합에게서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진짜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아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원을 얻기 위해 혹은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게 있다고 오래전에 확신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정말로 괜찮은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창가에 매달린 그 붉은 줄이 혹시라도 헐거워지는 것처럼 내 마음은 느슨해지지 않았는가 붉은 줄의 저 색이 먼지에 쌓여서 붉은 색이 아니라 누렇게 보이진 않는가 매번 먼지를 털어냈던 것처럼 내 믿음이 혹시 색이 바라진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혹시 과거에 나에게는 믿음이 있었지 이런 어떤 추억만 있을 뿐 사실 나에게 지금 믿음이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은 없으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받을 징표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얼만큼 주님을 위해 헌신했든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 대강절기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라합이 가장 신경 쓴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 줄을 다는 거였고요 또 하나 라합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으는 일이죠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이스라엘 군대 그 군대를 기다리면서 한시라도 빨리 가족들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붉은 줄이 매달린 집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라합의 가족이라도 집 밖에 있으면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라합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까지 가족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에 계속 불러 모으는 거예요 때로는 설득도 했을 거예요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 너 꼭 내 집에 들어와야 된다 이제 곧 쳐들어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겠죠 자초지정을 설명하기도 했을 거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했을 거고 머리끄댕이를 꺼납고 아마 집으로 오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 라합의 기다림입니다 라합은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만 했죠 라합은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언제일까 시간이 흘러가기만 기다리지 않았어요 라합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은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과연 복음을 전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천국 가는 날만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진짜 기다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다면 나 혼자만 구원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린 바르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로 들어와야 산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넌 참 좋은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 붉은 줄 아래 들어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나쁜 친구입니다 나쁜 친구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사람들에게 여기로 들어와야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아직 이 붉은 줄이 매달린 집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에 들어와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끝으로 세 번째는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떠나가면서 라합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네가 이 비밀을 누설하면 네가 죽어도 다디 책임이다 이런 말이겠죠 이 사실을 누설하면 약속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과의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라합에게 찾아와서 라합을 신문합니다 너 혹시 이상한 사람 보지 못했느냐 정탐꾼이 너의 집에 숨어 들어왔다는 소첩보가 있었다 아는 게 없느냐 막 추궁을 하죠 그렇지만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비록 정탐꾼들이 지금 라합을 지켜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라합은 자기 곁에 정탐꾼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시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은 나오진 않지만 만약 라합에게 어떤 핍박이나 고초가 온다고 해도 라합은 비밀을 지켰을 것 같아요 고문을 당한다고 해도 지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의 맹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기다림은 약속을 지키면서 그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올 것이다 약속했던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치열하게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분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릴 뿐이죠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맹세가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고 선을 행하라고 하셨고 악을 멀리하라고 하셨고 굳게 서라고도 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라고도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고 가신 저 약속들을 과연 잘 지키고 있습니까 비록 주님이 지금은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옆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 약속을 저버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고 가신 저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면서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 됐다 이제 구원을 받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지켜가야 하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라합이 자기를 추궁하는 군인들과 왕의 앞에서도 침묵하며 그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무언가의 약속을 나도 지키면서 힘들게 싸워가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그 때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때를 또 놓치지 않도록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까지 진짜 하루하루 그날을 고대하며 살았을 겁니다 정당군들이 돌아가고 나서 라합은 말씀드린 것처럼 줄도 매달아 놨었고 가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도 했을 거예요 비밀로 지키라고 했던 말을 잊지 않고 그 사실을 숨긴 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하루하루 늘 이랬을 거예요 혹시 오늘은 아닐까? 혹시 지금은 아닐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합에게도 물론 일상의 삶은 있었을 겁니다 기생이었으니까 술도 팔고 일도 했겠죠 일상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성 밖의 상황에 날마다 신경을 건두었지 않았겠습니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면 어! 혹시 지금 쳐들어오는 건 아닌가? 혹시 어디선가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면 어! 저거 혹시 군대가 달려와서 먼지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항상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눈과 귀를 바깥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며 살지 않았겠어요? 때문에 라합의 모든 신경은 다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밖에 나타난 거예요 와! 됐다! 이제 드디어 드디어 내 눈에 이스라엘 그 군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온 거죠 라합은 분명히 자기 가족들과 함께 집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분명히 저 밖에 있는데 저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와야 이 성을 공격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건데 움직이질 않아요 이상해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 됐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공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 바퀴 휙 돌고 다시 가요 라합이 생각했을 거예요 성을 정탄한 건가? 어디로 쳐들어올지 전략을 세우려고 한 건가? 그럼 내일은 오겠지 둘째 날 날이 밝았어요 또 어떻게 해요?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달려와서는 성을 한 바퀴 휙 돌고 가요 가족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야! 쳐들어오는 거 맞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나 바쁜 사람이야 농사도 져야 돼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 막 이야기도 했겠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내 눈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데 쳐들어오지를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라합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라합은 저 성 밖에 다가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이 아니면 내일 오겠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일상 때문에 분주한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에이 언젠가 오시겠지 그냥 그런 막연한 기다림으로 여러분 일상에 혹시 빠져 있진 않습니까? 내가 바쁘게 살아도 내가 주님이 오신 것을 알아채지 못해도 주님이 나 부르시겠지 여러분 혹시 이런 막연한 마음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라합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라합은 분명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항상 잘 매달려 있는지 신경 쓰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비밀을 지켰고 가족들을 초대했고 이것이 라합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라합은 민감하게 때를 분별했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기다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밤에 잠자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진 않을 거야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일 우리가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은 아닐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진짜 믿음의 삶이고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해 주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기도회를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해서 만나봤던 이 라합은 언제 올지 모르는 이스라엘을 기다리면서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합이 그렇게 간절하고도 신실한 태도로 이스라엘을 기다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라합에게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침공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많은 민족들이 무너지고 패배하고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나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자기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두 사람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 약속을 진짜로 지켜주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밖에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그 약속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합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절망과 똑같은 희망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아직 우리는 그 구원의 때가 언제일지 또 어떻게 구원이 오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건 약속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낼 것이라는 약속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 믿는 자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밖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합과 똑같죠 운명은 죽을 것으로 정해져 있었고 내가 의지할 것은 정말로 지켜질지 알 수 없는 약속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여기에 초가 하나 켜진 것처럼 어두운 뿐이라 할지라도 날로 그 빛은 가까워질 것입니다 밝아질 거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은 나날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탄을 기다립니다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요? 라합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때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일이 바쁘다고 해서 기다림을 멈춰서도 안 될 거고 멍하니 시간만 보내서도 안 될 겁니다 거룩한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연인들끼리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물을 주어야 기뻐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성탄의 의미는 즐거운 휴일이나 데이트하는 그런 날이 아니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정말 구원받을 준비를 하며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는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다가오시는 그 놀라운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서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림은 시간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시간을 얼만큼 지나야만 그 일이 이루어질까? 그 시간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흘러가는 얼만큼의 시간?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태도입니다 어떤 자세로 있는가? 그것이 기다림이에요 4주 동안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4주의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4주 동안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각자 각자가 내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온청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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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